아버님, 어머님이라고 불러도 될까요?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가 절대로 할아버지, 할머니라고 부르지 말라고 하셨어요. 안 그래도 나이가 있어서 서러운데 할아버지, 할머니라고 부르면 좀 섭섭하다고 마음은 항상 다 청춘이라고 하시더라고요. 저희 아버지가 올해 1960년생, 올해 65인데, 제 동생이 12살입니다.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, 어머님,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. 가지 말라고요? 가지 말고 여기 하루 종일 있을까요? 그럼 난 집에 언제 가라고 모두 위의 숙제, 서로 평가를 지않고 있을게 둘이 뭉치는 사람 없는 숙에 다 같이 빙글빙글 감각 숙에 감각 숙에 숙에 합동이 젖어, 배알이 젖어 다 좋아, 다 좋아, 모두 외에 퍼져, 퍼져 아름다운 절문들이 오른쪽만 떠줘 これでitt 굵게 굽고 손은 몰래 바다 미세잖아 이제 왼쪽 유정 내 방에 속한 표정을 지켜서 고회를 다녀서 비번을 벗어 남녀 하나 둘 셋이야 소리치는 네가 음악을 미치는 네가 웃음을 즐기는 네가 네가 웃음을 즐기는 네가 음악을 미치는 네가 자 갑시다 어이구 매우 공격적인 농담은 안보는 대학anson Ok 여기риз ofere 루야! celad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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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elada 안이 그리해도 큐니 Us. 탱탱한 불타폭 Mt. 꼬리ickt paz 예아! 소리 질러와! 태양이 나를 속이고 울게 사람 속이고 땡땡이 돌리고 오른쪽! 예아! 또 랩이 날아와 겨울이 있으며 caught word 났어요 신낭! 해탑! 클래스나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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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클래스나우